이건 어때? 좋아요 오케이 브릿지 가성이잖아 그치? 갈거야? 나올거는 같은데 진짜 진성으로 가요? 가성 한 번 들어보자 얘가 좋네 우리 일참 녹음할 때 같네 지금 그런 톤이 나오고 있네 애기 애기하네 괜찮지 않아? 괜찮아요 이거 리드 가자 좋고요 됐고 다시 와 우리는 영원 아 높다 좋아 우리는 영원 We are one 아 높다 높아 배심이 떨리네 원이 좀 기네 누구야? 이게 separED 키잖아 어 누구야? 키잖아 어 어 아 소리 질러 내란 말이야 야 야 야 야 야 지금 거의 김경우 선배가 Page2 꿀 사고가 너도 하는구나? 모르고 있어? 저 누나는 너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for coming by 아니 그 We are one 네 내가 뭐 물어보려고 하는데 We are one 원 물어보려고 했어 아 까먹었어요 까먹었어? 다시 할게요 오케이 우리는 영원 We are one 네 아 근데 톤 죽이네 할게요 조금 죽이네 그러면 둘 셋 셋